미치겠어 이제 던져 잡을 수가 없어 참고 못 자 꽂힌 옷과 괴로운 나를 흔들어 화가 나고 남은 거라고 후배도 그리구 이렇게 널 포기할 순 없어 다시 돌아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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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 돌아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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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 돌아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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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 돌아와 Happy ending 어떤 사랑이 행복하게 끝나 다 거짓말 죽을 것만 같아 머리가 아파 시간 다 약이라고 날 달래보지만 답답해 이렇게 바보 같아 다시 돌아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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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 돌아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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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 돌아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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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 돌아와 나에게 너 하나밖에 없어 아무도 너를 대신할 수 없어 아무리 노력해봐 좀 안 돼 정말 안 돼 이런 날 네가 제일 잘 알잖아 너 없이 나 아무래도 안 돼잖아 돌아와 돌아와 다시 돌아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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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무리 바빠도 아주 좋으면 돼 돌아와 돌아와 그래도 한 번만 다시 기회를 줘 너 없이 나는 살 수가 없어 다시 돌아와 이렇게 널 포기할 순 없어 이렇게 널 포기할 순 없어 다시 돌아와 velocidad 다시 돌아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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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otes 다시 돌아와 돌아와 처음부터 Même 시 howз 날 고하는 중 stream 컴백 스페셜이라고 해도 가은이 아닌 무대들로 쭉 이어졌는데요. 네, 무려 3년 만에 컴백한 감미연 씨가 엔블랙의 미루 씨가 함께 컴백 무대를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. 네, 그리고 우리나라 소울의 대명사 바비캠 씨가 남자다운 신곡 남자답게를 함께 돌아왔습니다. 오랜만에 만나는 두 분의 무대 언능 빨리 지금 보러 가면 안 될까요? 잠깐만요. 그 전에 최곱계의 상큼이 언니 장윤정 언니도 만나봐야죠. 네, 제목부터 벌써 신나는데요. 장윤정 씨가 부릅니다. 올레! 올레!